You can't speak English really well when you get older, so don't worry, and I think you'll do really good in English, so don't worry, and just, you can do it. OK, OK. I can do it! We can do it! 미나야. 이제 알겠어요. 미모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? Thank you. Thank you. 근데 지금 또 제작진이 지금 방금 또 소연 양과 미나 양의 버금가는 예능 신동이 도착했다고. Ladies and gentlemen. 신상우 여러분. Welcome Key The Sun! Goос deprived Absolutely! Yeah! Yeah!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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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야채남시다.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아! 야! 와! 아! 매우! 자! 옷 주세요! 추워! 추워! 야! 입을래! 자 이봐 이봐! 아유 잘하세요! 왜이래! 이거 한 말밖에 없어요!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계속 이거 참고 있더라고 너무 잘해! 안갠 벗고 인사하면 드릴까요 멋지게! 우리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께. 자 물 물 물 한 잔. 물 줘 물 줘. 아유 잘 먹어요. 괜찮아요 안 적혀요. 안녕하세요 저는 리트살 여덟살 황민우입니다. 공연 공연 한 개 하고 바쁘게 검심장으로 와부러 쓰라. 맞다 고향이 어디요. 전라도 광주요. 아 그래. 전라도 광주야. 요새 굉장히 바빠 요새. 저 인터뷰 좀 할게요 어떻습니까 요즘.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. 공연도 오고. 방송 출연도 많이 나갔어요. 그렇죠. 그리고 학교 못 갈 정도로. 진짜 너무 바빠요. 좋아요. 아니 아니. 학교에서도 인기 아니에요. 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. 학교에 가봤더니. 막 누나 형들이. 어 리트살이다 황민우다 리트살이다. 뭐 꽃맛 사이다 막 그래요. 그래서 누나들이 저한테 부끄러운 척 해요. 친구들도 저한테 사인을 열 장 다섯 장 세 장을 해주라고 그래요. 아까 우리 민아 형한테 다가와서 손을 닦아내면서 같이 춤췄잖아요. 민아 예뻐요? 민아야 예뻐요? 민아야 예뻐요? 네. 민아야 좀 얘기 좀 할래요? 아까 춤춰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자. 어 옆에 옆에 앉혀요. 민아야 춤춰줘서 고마워 같이 무대 해줘서. 정식으로 얘기하지 남자답게. 민아. 같이 춤춰줘서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